단기차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진짜 연하게 향만 살짝 나도록 그렇게 드셔라 잘 모르면 그냥 평소 드시는 차 정도로 하루에 한 잔 정도 드시는 거는 물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하게 본인이 직접 제조해서 드신다고 하면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약재로 쓰는 부분이 있고 차로 쓰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용량에 따라서 그 효과가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단기는 자궁 수축을 돕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임신 초기에 복통 설사가 있다면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굳이 단기차 아니라도 따뜻한 물이라든지 다른 좋은 차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먹는 영양제만 해도 상당하실 텐데 단기의 효과는 보혈이랑 활열이라고 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보안의 효과를 생각하고 드실 것 같거든요 보혈은 혈을 보안의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리혈이 부족하다든지 그다음에 골다공증이 있으시다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가 보안의 역할로 그런 단기라는 약재를 써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활열이라고 하는 단기의 효과는 혈을 활발하게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생리통이라든지 자궁의 염증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활렬 효과를 저희가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보혈, 활렬 효과적인 부분은 다른 약재와의 조화도 굉장히 중요하고 단기의 용량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를 정말 약재로서 효과를 보고 싶다고 하면 애매하게 혼자서 제조해서 드시지 마시고 상당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하실 겁니다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